이 화면에서 뭔가 달라져야되는 것들이 있나? 이 화면에서 뭔가 달라져야되는 것들이 있나? 이 화면에서 뭔가 달라져야되는 것들이 있나? 허니감자, 최미푸 아씨 우리 새로, 새로 사람 들어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모두 만들어줘야돼 그러면 야, 4명, 먼저 들어올 수 있는 4명 있지? 선택받은 4명, 우리가 열심히 해야된다, 일을 해야된다 새로 올 사람들을 위한 오두막을 빨리 지읍시다 어떻게 만들어 오두막? 로빈 내 집가서 기숙사 지어야 한 명 늘어나나봐요, 기다려봐 돌, 나무, 풀 근데 돈이 없어! 하하하하 우리 돈 없어, 오늘 오늘 야, 오늘 돈 없어, 야! 오늘 못들어와, 오늘은 못들어와 일단 기다려봐, 님들 오늘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오늘 못들어오고요 한두명만 테스트해서 일단 들어와 보자 야, 물 줘버린다는 자, 지금부터 우리 손실없게 빡시게 열일해야 됩니다 아, 피곤하네 이거 10명 농장하려면 10명 농장하려면 아, 님들 우리가 열심히 빨리 지어야 새로 오니까 골라 열심히 하자, 아무튼 수요일 휴무호임 아! 하하하하 야, 오늘은 못들어와, 오늘은 못들어와 일단 확실해 우리 돈 없어, 내일도 돈 없을텐데 아, 우리 그 물고기 같은 거 잡은 거 좀 팔자 오늘 물고기 잡은 거 좀 팔고 하면은 빠르게 탱길 수 있는 거 좀 팔고 머리수 많아지면 더 돈 많이 벌이니까 물고기 대체 좀 팔자 어? 애초에 오두막 별로 안 비싼데? 친구를 위한 집 마을의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골드 돌 10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빨리 지어야 새로 오니까 골라 열심히 하자,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총 8명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두 개 남았다 어, 뭐야 퇴근했어 야, 두 명은 내일 들어와라 오늘 못 들어온다 두 명 퇴근해가지고 야, 일단은 잡아 저보! 10시 10시 시 30분 자는 시간 다들, 다들 집으로 들어와봐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내일 집 늘려가지고 보자 내가 지금 4개 늘리긴 했는데 7명이야 우리 현재 이거 칼같이 맞춰줘야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스테미나 손실나가지고 어, 벌써 20분 넣어줬어요 전무해야되네 누구야, 누가 안 왔어 아직 세 달이 남았으니까 와, 이거 봐 바글바글하네 야, 물 오지게 줘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이거야 그래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커피콩 비쌈게 줘 고맙게 줘 고맙게 줘 고맙게 줘 고맙게 줘 농사 규모는 일단은 우리가 농사 씨앗이 있어야 되니까 야, 10분 남았다 빨리 들어가 자자 농사 규모는 늘리면 되긴 하는데 지금 씨앗 살 돈도 없어가지고 야, 우리 10명 됐네 미친 야, 물 줄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우나 사우나 야, 누구 맘대로 힐링을 해 네 공장에서는 죽어서 빨고는 힐링할 수 없다 다들 무덤 유밸리로 보내주지 일해라 일해라 아직도 이렇게 물 줄게 지금 9파일이나 남았는데 지금 사우나 그레이브야드 키퍼 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은 일단 좀 어? 내가 뭐 언제나 터치합니까? 다들 할 것만 하고 딱 어? 아침에 물 주고 딱이죠 낮에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아침부터 놀면 어떡해 아침 다 바쁠 텐데 바쁠 때 그래가지고 할 것만 하면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침 할 거를 안 하면은 바로 그레이브야드 키퍼 되는 거예요 게임 그레이브야드 키퍼에 있는 준비를 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킬 거예요 전혀 정의룩이 없습니다 네 멀기로 하는데도 막 그거 하는 게 좀 우리 10명이니까 각자 한 명씩 그냥 골라 한 명씩 골라가지고 다 겨롱해 다들 단체로 단체로 겨롱해 겹치지 않게 서로 서로 처신 잘하자고 이거 그 뭐야 손실나니까 치우자 와 6,000원 많이도 벌었다 근데 작물은 팔지도 않았는데 오늘 작물 팔면 더 말해볼걸 뭐야 뭐야 목욕탕? 아 아까 놀러간다는 데가 여기구나 남자 여자 나는 남자 우와 뭐야 대박 우와 이런 게 있어 아 야 물줄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우나 사우나 그새 따라왔네 뭐야 여캐였어 이거? 수염 난 거? 집이 담담담 뭐야 뭐 해야 돼 아 여기다가 뭐 넣는 거다 여기다가 양깁이 양깁이 아니 양깁이 넣으면 어떡해 아홉 개 넣었는데 뭔가 양에서 딸리진 않을 거야 맛은 모르지만 저 일단 색깔이 벌써 맛탱이 갔네 포트럭 행사일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모두 재료 좋은 재료로 숲에 넣으실이라 믿습니다 아닐 때도 있었나보네 도지사님께서 계곡에 방문한 거 소유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거 1년 동안 기념했던 건데 이거 독버섯 넣고 양깁이 넣고 그럼 어떡해 숲에 뜬 거 색깔 봐 초록색이야 죽었다 이거 도지사 이건 별달리 할 얘기가 없군요 평범한 스폰입니다 아 진짜 제대로 들고 오라고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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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드실 분? 아 다 달려들지가 않아 스폰은 평범했지만 그 외에 루아우는 효과적이었다 이 루아우가 뭐지 일단 님들 님들 오늘로 퇴근입니다 점점 우리집이 뭔가 저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다들 빨리 나와봐 썸네일 찍자 아니야 일하지마 이 미친 일에 미친 사람들아 멈춰 일에 미친 사람들 어 저거 뭐야 꽃 오죠 빨리 야 썸네일 찍어 유튜브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 일렬로 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군요 여러분들 어 대충 어 대충 이런 느낌 됐다 이제 어 히히 못가는 없고요 히히 잘 가 에어컨 에어컨